호빈은 코가 길었습니다 호빈은 꼭 차가 없네 호빈은 오이 없다 아 등록 살겠습니다 어? 거북이 코가 있나? 아 카프라인트 거북.. 거북이 코가 있죠 제가 숨쉬고 썰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다섯 안으로 볼게요 애니멀 그러니까 저희 셋이 해가지고 이유를 정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디퍼런트 패밀리 고양이과 캣 패밀리